성대 그레고리오 교황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학교법인 성모학원, 성모여자고등학교 교무, 박종민 그레고리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뜯어먹었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느님의 집에서 사제들을 위해 마련된 음식을 먹었던 다윗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던 세상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기존에 살던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기존에 자기들이 해오던 방식에만 사로잡혀 안식일의 주인인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교황님은 사제 생활을 하지 않고 교황이 되신 첫 교황입니다. 수도자로서 부제 생활을 하시다가 교황이 되셨는데 이 당시에는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자신이 교황이 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자리를 피하다가 황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황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르부스 세르분데이 이 말은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교황님이 64대 교황이신데 교황님 앞에 어느 교황도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교황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이 유럽 전체에 미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교황님이 영적인 부분만을 맡으시지만 당시에는 유럽 전체의 정치, 외교, 행정 모든 부분이 교황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교황이 자신이 종이라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황님은 자신을 종들의 종이라고 자처하시면서 신자들을 섬기셨습니다. 또 교황님은 멀리 떨어져 있던 영국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레고리안 음악이라는 전례 음악을 만드는 데에도 노력하셨습니다. 이는 이전에 어느 교황님도 하지 않으셨던 일입니다. 교황님의 이런 모습은 후대의 사람들이 대교황 그레고리오로 받들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황님처럼 기존의 간섭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과만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대가품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자선을 베풀기보다는 부자들을 보고 시기, 질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친하게 지내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판단하려 하기보다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자선을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학교법인 성모학원, 성모여자고등학교 교목 박종민 그레고리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